자 이 배터리는 즉 축전지는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게 뭔데? 여기 마우스 이런 데에 건전지 들어가잖아요. 건전지 들어가잖아요. 이 건전지. 이 건전지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되죠. 그럼 뭐다 이거는? 1차전지. 그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뭔데? 방전해 가지고 충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전지? 2차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대부분 다 2차전지를 써야겠죠. 2차전지를 쓰는데 배터리 딱 봤을 때 이거 군용 배터리. 추억의 군용 배터리 아십니까? 군용 배터리는 뭐가 있는데? 이 벤트 플러그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전부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막 풀지. 풀어가 어떡한데? 물 붓거든요. 중류수라고 얘기하지. 중류수를 부어서 어떻게 하는데? 납판이 있으면 그거를 담그는 거죠. 전에 얘기해. 이렇게 중류수 넣는 구멍이 있는 게 납산축전지. 과거에 있었던 거. 우리 연축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시험이 전부 다 여기로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배터리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이 밀봉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데? MF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 MF는 뭔데? 메인터너스 풀이라는 얘기예요. 메인터너스가 뭔데? 유지보수거든요. 물 붓거나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배터리. 지금 사용되는 거 MF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린 뭐 할 거야? 납산축전지. 연축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터리 딱 봤을 때. 봤을 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구분하실 수 있어요? 배터리 딱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색깔 빨간색 뭐 돼?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고요. 어느 게 더 굵은데? 플러스가 약간 더 굵어요. 단자가. 기둥이. 조금 더 굵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이 많이 물려있는 게 뭐다? 배선이 많이 물려있는 게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에서 기동전동기로도 배선 가야 되고. 발전기에서 어떻게? 플러스로도 전원이 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는 뭐만 있으면 돼? 차체만 묶으면 되거든요. 차체만. 그러니까 배선은 한 가닥이 몇 가닥이 안 돼요. 그래서 배선 가닥 수가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많은 게 뭐야? 플러스입니다. 배터리 점프될 때 어떻게 하는데요? 배터리 붙일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자 플러스부터 먼저 붙이고. 그럼 플러스 거쳐가지고 저항 거쳐가 올 거 아닙니까? 플러스에 전원 나가 저항 거치고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불꽃이 많이 안 튀겠지. 마이너스부터 붙이고 플러스 붙이면 저항 가기 전에 팍 튀는 거잖아. 스파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뒤에 붙여야 돼. 그럼 뗄 때는 6순위니까 마이너스부터 떼야겠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 보내 조립 순서, 그 다음에 점프되는 거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동차 점프되는데 점프선 하나가 짧아. 플러스선은 플러스선과 충분히 물리는데 마이너스가 짧아서 안 물리는 거야. 차량 위치가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에 있는 금속 있잖아. 아무 때나 금속. 금속과 금속끼리 물려버리면 되지. 왜? 차체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만 굵은 손으로 물리고 마이너스 차체 아무 때나 볼트 있는 자리에만 바닥도 좋아요. 차체도 좋고. 그래서 견인고리 이런 데 금속인데 딱딱 걸면 된다 시동 바로 걸려요. 그런 내용들.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